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 오늘 신규 확진은 휴일 영향으로 1,700명대에 머물렀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는 74일 만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고 병상 가동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세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42명이 확진된 전북 남원의 한 주간보호센터. 고령층 방문객들의 마스크 착용 미흡과 밀집된 환경이 확산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내 집단 감염이 지난 8월 이후 급증하면서 전체 확진자 가운데 60대 이상 비중은 30%까지 늘었습니다. 주요 관리 지표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400명을 넘어선 위중증 환자 수는 425명으로 늘었는데 74일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난 한 주 사망자 수도 126명으로 전주 85명보다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전국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의 가동률은 55%, 일상회복 시행을 중단하는 비상계획 기준인 75%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몰린 서울은 67.3%까지 올랐습니다. 일상회복 관리 지표는 어느 정도의 의료 자원이 여력이 있는가, 또 중환자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서 사망을 낮출 수 있는가가 가능합니다.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9곳이 속한 보건노조의 파업 선언도 병상 운영의 변수입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 확충을 요구하며 모레부터 파업을 예고했는데 이럴 경우 코로나 환자 치료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SBS 장세만입니다.